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370강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월 7일 9시 반 정도 되는 날씨고요. 시간이고 오늘의 날씨는 현재는 9도 정도인데 최저 8도, 최고한 18도까지 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겼고요. 오늘은 이탈리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 이탈리아 위쪽 부분이 스위스 국경 쪽이죠. 오른쪽에는 프랑스랑 접경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랑 있는데 위쪽에가 알프스, 이 산맥이고요. 그거랑 돼 있고, 이 밑에 밀라노 이 근처가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 그 오른쪽에가 베니스. 좀 더 내려오면 이쪽에가 히렌체. 이 밑에 제가 살고 있는 로마가 돼 있고요. 장화처럼 쭉 돼 있는데, 이렇게 밀라노 밑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상국의 태백산맥처럼 높은 산지가 형상이 돼 있고, 좌우로 해서 평야 지역이 좀 있는. 그 밑에 마피아로 유명한 시칠리아 섬. 그리고 여기 어제 말씀드린 사도바울이 처음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후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한 몰타 섬이 있고요. 이렇게 바람의 영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밑에 아프리카의 영향을 덜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빨간, 붉은 부분이 있죠? 여기 사막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 뜨거운. 그래서 여기는 뭐 30도 정도. 여기 이집트 쪽에는 거의 30도 가까이 되고, 오른쪽에 이스라엘도 20도 이상 되는 날씨로 돼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 터키 사이에 이 바다, 해협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흑해, 그리고 이쪽 위에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이 질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이태리어 공부, 또 언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보검 17장 중에 15, 16절,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 그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며 돌아와. 이 말씀을 google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들어봅니다. 15. E uno di loro, vedendosi guarito, tornò indietro glorificando Dio ad alta voce. 15. And one of them, seeing himself healed, came back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15. And one of them, seeing himself healed, came back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15. And one of them, who saw healed, came back and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15. And one of them, who saw healed, came back and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15. And one of them, who saw healed, came back and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15. And one of them, who saw healed, came back and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그러면 이태리아를 공부해 보면 15 15 15 오른치우고 에는 그리고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 1 1 1 1 1 2는 뭐뭐 2 그래서 세우는 못 먹이고 영어의 어이기 보이로다 나와서 사람은 영어 바꾸면 오브가 돼 있죠 뒤가 어느으로는 댐 그들에서 딜로 로 그 d 그래 보는 2 2 의 이렇게 됐죠 배덴 도씨 배덴 도씨는 동명사 입니다 엔도 그 다음에 여기는 동명사 인데 안도 엔도 원형은 에델에 에 에 보다 이의 제기동사 간에서 시간에 보다 스스로 보다 이거에 동명사 어 배델시 나 올려나 베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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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보면서 뭘 봤냐면 구하리도 고쳐짐 어 고쳐짐 구하리도 고쳐진 이라고 해야 되겠네 고쳐진 구하리레 고치다 이거의 과거 분사 형태로 돼서 베델도시 구하리도 고쳐진 것을 보면서 또르노 돌아오다 또르노 이거는 이제 또르나레 돌아오다 이거의 원과거 원과거 삼인칭간소가 되죠 또르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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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강사가 있네요 또르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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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다 또르노 인디에트로 이게 음.. 뒤로란 뜻이 있어요 뒤로 인디에트로 인디에트로가 뒤인데 그 방향을 가리키면서 인디에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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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왔다 베무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글로리피칸도 영광을 돌리면서 글로리 아시죠 글로리아 글로리 그거에 이제 같은 어원이라 단어들이 비슷합니다 글로리피칼 영광 영광을 돌리다 영광 이거에 동명사 비유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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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다 보채 아는 이제 뭐뭐뭐 방향이고 알또 이거에 여성형으로 높은 보채는 소리 그래서 높은 소리로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아달다 보채 그냥 수거적으로 아달다 보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굉장히 감동이옵니다 이거를 붙여넣기 하고 다음 말씀 고쳐진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16절 세디치 에시 제도 콜라 파치아 테라 아이 피에디 지저수 ringgraci안도 오우 괴스티 에라 은 사마리타 예수의 바라를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다 요 말씀도 구글에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 봅니다 세디치 에시 제도 에시 제도 성anh 젠 젠 젠 엔 엔 엔 젠 엔 엔 엔 16. And she threw herself on her face at the feet of Jesus, thanking him. Now this was a Samaritan. 16. And she threw herself on her face at the feet of Jesus, thanking him. Now this was a Samaritan. 16. And she threw herself on her face at the feet of Jesus, thanking him. Now this was a Samaritan. 16. And she threw herself on her face at the feet of Jesus, thanking him. Now this was a Samaritan. She threw herself on her face. And she threw herself on her face at the feet of Jesus. 제따르시 원양은 번졌다는 뜻이네요 따른 씨 문제다 스스로를 던지다 제기동사 미거의 원과거 환경은 다 원과 거로 되있어 뭔가 거 원 뭐로 뭐 뭐 함께 뭐 뭐로 오늘 라 파차 라 파차는 얼굴이죠 얼굴 라 파차 어 발음을 한 번 아는 방향을 가리키고 테라가 땅입니다 이거 대문자로 하면 지구가 되겠죠 테라 땅으로 땅으로 아이 피에디 디 뭐뭐 세 발에 피에데가 이제 발인 피에데 피에데 단수죠 피에데 피에데 독수가 되면 피에디가 되죠 그래서 뭐뭐의 발로 뭐뭐의 발로 아이 피에데 디 아이 피에데 디 뭐뭐의 발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한국 아니 뭐뭐의 발 들로가 되겠죠 근데 어감 우리말상 그냥 발로 뭐뭐의 발로 예수는 예수님이죠 요것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발음을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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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링그라치안돌로 요건 이제 두개가 합쳐진 건데 그에게 감사하면서 거기 안도 동명사라고 그랬죠 안도 플러스 이제 직접 목적어 링그라치아래 gr에 감사하다 감사를 전하다 이거에 동명사 플러스 으로 어 직접 목적어 입니다 그를 이렇게 어 그의 그를 그에게 감사한 데인데 한국식은 이제 이게 안전 목적어 식인데 이태리에서는 어 그를 이렇게 직접 목적어 형태로 표현한다 이게 차이점 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링그라치안돌로 그에게 감사하면서 굳이 한국식으로 직역한다면 그를 감사하면서 어감 이상하다 아무튼 어감의 차이가 있고 오르는 오라 오라 지금 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말을 이제 시작할 때 그런데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랬는데 괴스티 이 사람 여기에 뒤에가 이제 뭐 이제 복수 이로 돼서 어 남성 복수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 이사람 한 단수가 되겠습니다 괴스티 에라 왜냐면 뒤에 어 단수가 나왔죠 에라는 sll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이거에 어 반과고 3인칭 탄수 이 사람은 운사마리타노 운사마리타노 한 사마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었다 네 신기합니다 어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 10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냐 여러가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다음 말씀에서 이제 왜 어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어 어 감사하면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는 뭐 유대인이 아니었고 무식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여인여 사마리아 인여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 오른쪽을 때 됐고 뭐 이태리 말로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네데스코 여기서 이제 16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 10 10은 d d h 그리고 16은 say d h 좀 변형이 달라요 그리고 46은 say 이렇게 돼서 d h 전 전 н circ sex mic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이 뒤에 나오고 1단위가 앞 에 나고 요게 차있죠 rock six 조 이렇게 되네 자리를 바꿔서 한번 발음을 들어 보면 여섯 섹스 섹스 네 섹스 그리고 십육은 바꿔주세요 진은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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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십육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발음이나 한번 들어볼까요 세툼트 세툼트 이렇게 되죠 세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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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원트 그리고 그리고 독일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왜냐하면 제가 1년 전부터 독일어를 하고 있는데 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젯도 그가 C는 그가 되겠고요 C C auf 던지다 w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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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얹니다. Auf in Auf ihr Ange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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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嘴 Angesicht auf 그의 얼굴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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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얼굴을 향해서 그리고 땅이라는게 나와 땅이 안 나오네 여기 같이 있는 건데 뭐뭐로 던졌다. 그의 이어 안개식. 잘 보겠어요. 그의 얼굴을 땅에 던졌다. 예수님께 주, 수, 수, 뭐뭐로, 앳, 푸스앤, 푸스, 푸스, 푸스가 발인같아요. 푸스, 푸트, 푸스, 아래, 갈로, 아래, 갈들에, 운트, 그리고 땅케, 땅크테, 땅크테임, 그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다스, 이 사람, 그는 이것은 다스 이스트, 뭐 이렇게 나와요. 다스, 바르, 어, 사인, 이다, 이다 인데요. 이거의 변형. 바르, 였다. 예수트는 지금, 나우를 가르치죠. 예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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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트. 지금 문어체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긴. 지금, 지금, 사함을 이렇게. 아인, 사마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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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사마리아인. 한, 사마,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then. 열. sex. then. 16. sex. 어, 여섯. 요거는 지우고. 요렇게, 어, 공부해봤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복습. 복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n't she. 그가, 법, sick. 자신을 던졌다. auf ihr. angeschicht. 그의 얼굴을. Jesus. 예수. 예수님의. 주. puse. puse. 그의 발에. 그의 얼굴을. 예수님께 선졌다. und danke. dankte. 그에게 감사했다. passbar. ein, 사마리타.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치트. 지금.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네. 굉장히 신비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이제 열 명들이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치료받은 것을 알고 돌아왔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분께 감사했다. 굉장히 감사한,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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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